안녕하십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지난 명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지내니 야, 이게 사는 맛이지 하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행복하시던가요? 혼자 사는 싱글들에게 명절은 지옥의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철저하게 고립된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것은 철양하고 비참하도 못해 불행한 인생으로 실패한 인생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편향되고 왜곡된 통계와 인식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싱글들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편견일 뿐이죠. 세상 제일 불행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어서 가장 불행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 정부나 복지 관련 연구소 등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는 늘 나이 들어 혼자 사는 싱글들은 모두 불행하다는 식으로 왜곡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은 실패한 인생, 불행한 인생의 대명사로 꼽히죠. 하지만 정반대의 독거노인, 화려한 싱글들이 있다는 점에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한 의사는 병원을 찾아오는 60대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의 결과는 기존에 있던 연구 결과를 뒤엎은 것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싱글들의 생활 만족도,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가족 동거 때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시사하는 점은 그의 병원이 경제적 어려움이 적은 대도시 근교 주택가에 중산층 성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싱글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 요양시설이 아니라 익숙한 내 집에서 지낼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조건, 건강과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세 번째 조건, 혼자 살 때 떨어진 가족과 교류는 있어야 한다. 혼자 산다는 것이 가족과 단절하고 등지고 사는 것은 아니죠. 이것과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조건, 가족과 교류가 없다면 대신 가까운 친구나 지인과의 교류가 활발해야 한다. 이렇게 네 가지 조건 혹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춘다면 혼자 사는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이어서 곧 익숙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혼자 살더라도 친구나 지인들과 함께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가져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고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되레 가족 안에서 안주하며 사는 사람이 자식은 독립해 나가고 갑작스럽게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현실을 감당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거노인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자, 첫 번째는 애정이 떠나버린 은퇴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인이 된 자녀의 뒷바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식을 상전 모시듯 하며 사는 노부부가 독거노인보다 훨씬 더 많은 불행감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마음 맞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24시간 붙어 지내야 하는 은퇴부부의 현실은 그야말로 숨막힐 지경일 겁니다. TV를 보며 온갖 불만을 늘어놓아 아주 곁에 있는 사람조차 짜증나게 만듭니다.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언성을 높여서 대화가 불가능하죠. 또 집안일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도 잔소리는 입에 달고 삽니다. 이런 사람이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의 배우자에게는 한없는 절망감을 안겨주게 됩니다. 행복한 노후의 모습을 추적한 앞서 말씀드린 일본의 그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족, 고민, 외로움, 불안 정도와 자녀 유무 그리고 거주지 등을 면밀하게 나눠서 조사를 하면서 만족스러운 노후의 모습을 따라가 보니 결론은 혼자 사는 거였다고 합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사는 2인 가구의 이상적인 모습은 혼자인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따로 또 같이 살라는 것인데 서로 부터만 지내지 말고 각자 독립적으로 보내는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을 조화롭게 가져가면 좋다는 말씀입니다. 독고노인 이렇게 말하면 단어가 주는 편견 때문에 아주 불행한 모습이 먼저 떠오르죠. 하지만 독고노인의 살아가는 모습도 천차만별이거니와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조건을 갖춘다면 최고로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부부가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따로 또 같이 원칙을 지혜롭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혼자 살던 둘이 살던 늘 행복하시기만을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